드론이 하는거라고요? 드론이 하는거라고요? 저 올라가서 사진찍어 저 올라가서 사진찍어 여기는 삽교천입니다 삽교천에서 여기 저녁 칼국수 먹고 이야 멋있구나 딱 10분만 한다는 와 와 오 이쁘다 10분을 한다는 이야 토요일 토요일마다 이렇게 하는 드론쇼 드론쇼 드론쇼입니다 드론으로 이렇게 쇼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머 이쁘다 기가 막히네 아 아 음~~ 짜자잔~~ 10월 중순까지 이렇게 매주 토요일부터 이렇게 토요일날 밤 8시에만 이렇게 쇼를 한다고 봅니다. 야 이거 멋있어 진짜. 이게 워낙입니다. 이거 뭐야 고양이네? 아니 저기네 곰이네? 헉 뭐야? 어우 이야~~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왜 이렇게 먹는데. 아이스크림 사실 아이스크림은 두번째OP 어떻게 안심 쇼핑하는지 궁금해? 요거는 얘넨입니다. 뭐옥의 자동차장은 바로 다행이네요. 그리고 고 dies때문에 빼면 이러면 잠자리 잠자리가 나르네 또 뭐야 밀짚모자? 허수아비? 드론이 쉬어 드론이 쉬어 어머나 이야 자전거 자전거가 가네 오 진입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